자, 이제 138쪽 전속 중개 계약 할 차례죠. 특정한 계공에게만 중개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양거라 1번 가시면 돼요. 양거라 1번. 그 위에 있는 건 아까 전시관의 구두로 말씀드린 거고요. 양거라 1번은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더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걸 우린 전속 중개 계약을 하자 이거죠. 뭐 일반 중개 계약을 하든 전속 중개 계약을 하든 그건 중개 의뢰인 맘인 거죠. 자,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원칙이 몇 개월이냐?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따른다. 3자는 이따 또 나오니까 전속에 3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쉽게 외워질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니까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1개월, 6개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지. 문제는 유효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하면 뭐예요? 3. 3개월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약정에 따라 6개월로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거고.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의무 보이는데 일반 중개 계약과 달리 전속 중개 계약은 1대1 계약이다 보니까 둘 모두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가는 거죠. 먼저 동그라미 1번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법이 그래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국토부령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도 표준 서식이 있고 전속 중개 계약서도 표준 서식이 있는데 그걸 꼭 사용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과 달라요. 일반 중개 계약은 표준 서식이 있지만 작성 의무도 없고 작성한다 할지라도 그걸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도 없어.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은 표준 서식이 있는데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밑에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제가 3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유효기간 3, 보존기간도 3, 3년 3개월 이러면 되겠네요. 아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보존의무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의무. 한 사람의 개공한테만 중개 의뢰하니까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정보공개 의무를 줬다 이거죠. 또 하나 1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숫자 7일 외워야 되겠어. 7일. 분석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오른쪽 페이지 잠깐 갔다 올까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걸 공개해야 된다는 거야. 중개 대상물을 박스 안에 있는 항목으로 쭉 분석해서 이걸 공개하라고. 항목이 몇 개예요? 7개. 이걸 분석할 시간은 7일 하루에 몇 개씩? 1개씩.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이걸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7일이 말이에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7일 이내에 어디다 공개하느냐. 부동산 거래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 또는 더 신경 써야 돼요. 양쪽에 다 공개하면 틀려요. 어지간하면 일간신문 이용하겠습니까? 빌딩도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거 간단한 거 중개 의뢰받았다면 보통 부동산 거래 정보방을 주 이용하겠지.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방. 여기에 주로 공개하는 것이고요. 일간신문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 나와야 된다. 또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왜 비공개 요청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바. 알 바 아니고. 어떤 의뢰인이 찾아와서 우리 집 좀 팔아주는데 절대 공개하지 마요. 공개하지 말고. 나 우리 집사람 몰래 팔아야 되거든. 공개하지 마. 그랬어. 개공이. 뭐 어차피 부동산 거래 정보방에 공개하면 개공들만 이용하거든요. 공개해도 사모님 모르실 텐데요. 하지 마라니까. 와이프가 개공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제 이렇게 냅니다. 문제는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넘는 한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 오른쪽 올라갑니다. 오른쪽 올라가면 계속 이어집니다. 정보 공개했죠 지금. 했으면 어디에 어떤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의뢰인에게 알려주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치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주라. 문서로. 그래서 7일 이내에 이거하고 지치없이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며칠 안에. 7일 안에 공개해. 공개했으면 급하잖아. 지치없이. 문서로 통지해. 문서로.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그 다음 3번. 앞으로 계속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의 상황을 문서로 또 통지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1주에 2회 이상이 아니고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갑자기 사례가 들렸어요. 사례가. 감기 든 건 아니고요. 침 삼키다가 사례 들렸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개공의 의무예요.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해 작성해라. 3년 보존해라. 정보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지치없이 문서로 통지해라. 2주에 1회 이상 해라. 읽었죠. 그럼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정보 공개 사항.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 정보 공개 사항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전반적으로 지문을 만들으니까 이것도 박스다닝으로 지문이 한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 봅시다. 지금 7가지인데 제가 이제 좀 느려가지고 9가지로 느렸을 건데 여러분께서 한쪽에 따로 쓰셔도 돼요. 동그라미 1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계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계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간단하게 제가 쓸 때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필기를 하셔도 돼요. 특정이라고 쓰면 돼요. 이 특정이라는 말을 앞으로 중계대상물의 표시라고도 법이 얘기하고 있고요. 중계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앞으로 나올 말들이에요. 지금 이제 특정 말하면 돼. 특정. 지금 정보를 공개해서 다른 개혁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해서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런 목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거 공개해야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걸 보면 나오겠죠. 제가 공개해라.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에 뭘 공개해라. 권리관계. 권리관계. 등기부 때문에 나오겠죠. 권리관계를 공개하되, 그 다음 중요해요.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과 같은 무엇은,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아. 쉬운데 되게 잘 나와요. 세 번째는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공개해라. 공법상 이용제한이라는 건 이 토지가 어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 속해 있으며 어떤 행위제한을 받느냐 이런 거고요. 이런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걸 떼면 나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서식을 공부하지 않고 단어가 나와요. 법지 시험에 나오거든요. 거래 규제라는 건 각종 거래에 관해서 어떤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도 공개해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으셔요. 특정권리공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특정권리공법. 제가 이거 묶은 이유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렇게 어떤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들을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특정권리공법이라고 해요. 특정권리공법.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를 우리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어야 돼요. 숨 한 번 크게 읽어야 돼. 하도 많아요.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생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이 중에서 이제 일부를 골라내요. 예를 들면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항상 읽을 때 같이 읽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생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간단히 했으면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합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다섯 번째는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도 공개하랍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은 있나요?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를 샹태, 샹태라고 해요. 뭐라고요? 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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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태. 여섯 번째는 환경조건 공개해 주세요. 이 환경조건은 그 항목도 알아야 돼요.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 소음, 진동. 일소진이라고 해, 앞으로. 환경조건, 일소진. 일곱 번째는 입지조건. 입지조건인데 이렇게 써 있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을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를 뺏어내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도, 대, 차, 교, 판. 도, 대, 차, 교, 판. 이라고 쓰셔도 돼요. 항목이 뭔지는 안 써도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도, 대, 차, 교, 판이라고 적어두면 돼요. 환경 입지, 환경 조건 입지. 제가 유사한 것끼리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매매가, 전세가 이런 걸 공개하라는 얘기죠. 거래 예정 금액도 공개하세요. 이것도 따로 묻고. 아홉 번째는 공시지가다.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유는 다음 시간에 가시면 알아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공시지가는 매매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임대차일 때는 전혀 알 필요 없는 정보죠.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느냐.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죠. 누구 맘? 개공 맘.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그럼 x. 매매일 경우에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정보 공개 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이렇게 외워요. 자, 8가지 더하기 공시니까. 그럼 8가지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니다.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정금액 이렇게 외워요. 유사한 것끼리 제가 묶었죠. 공부 때에서 확인하는 특정 권리 공법,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상태 상태, 또 무슨 조건, 환경 입지, 얼마짜리, 거래 정금액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죠. 손바다 펴고. 제가 해드릴게. 같이 합니다. 안 보인다고 안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정금액이다. 한 번 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상태, 그리고 환경 입지, 또 거래 정금액이다.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정금액.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이 시험을 짚을 때 이게 딱 떠올라요. 이것을 공개하라. 정보 공개 사항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개, 아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이제부터는 누구의 의무? 중개 의뢰인의 의무. 이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실제 이게 이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서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다 본문에 크게 쓴 거예요. 크게 써야 잘 보이니까. 첫 번째, 위약금을 지불하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효기간, 아까 3개월이었죠, 원칙.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이다. 원래 그러면 안 그러기도 했잖아요.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 이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개공이 중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중개 보수만큼 위약금으로 전화 이거죠. 그래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다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그런데 실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맞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 그래도 맞아요. 자, 2번. 역시 유효기간 안에 그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나빤 놈이죠. 그럼 되겠냐고. 개공이 소개해 줬는데 개공을 따돌리고 둘이 계약했다는 거지. 이 중개 의뢰인은 이때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위약금 지불해라. 위약금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다른 개공의 거래에서 소개해 줬는데 따돌리고 계약했다는 게 두 가지. 다음 소유비용 지불. 이건 위약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이거는 뭐냐. 내가 뭐 누가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교차로에 물건을 내거나 이룰 수도 있는 거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줄여서 스발상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약간 발음이 좀 거시게 하죠.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발상. 이럴 경우는 위약은 아니에요. 위약은 아니니까 시험에 물어볼 때 중개 의뢰인은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O라고 부려야 돼요. 할 수 없다면 X로 부려야 돼요. 그 대신 개공이 지금 적극적으로 중개하면서 비용이 들었을 텐데 개공에게 아무 비용도 안 주면 개공은 선해보지 않냐. 그래서 어딜 얼마 주냐면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하다가 들었던 비용을 주기로 하자. 광고 비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의 비용을 주어라. 예를 들어보자고요. 뒷장 가보면 제가 예를 써드렸어요. 예를 들어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개 의뢰인이 스발상을 하였다.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했던 비용은 30이었다. 그러면 개공은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50만 원 범위에서 소유비용 주라. 아 그러면 30주라는 얘기구나. 50주라는 말이 아니구나. 소유한 비용이 70이었다. 그럼 얼마 주는 거지? 이때는 50만 주는 거죠. 50을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뒷장 가보면 주의 있죠. 주의 왜 틀렸나 봐봐요. 왜 틀렸어?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라. 그럼 틀리는 거지.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이게 빠지면 안 돼. 범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였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라. X.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노래 불러야 돼. 범위에서. 미안해요. 자꾸 노래 불렀는데 좀 민망해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의 이런 모습을 싫어서 강의를 안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의치 않아요. 공부도 즐거워야 되잖아. 이걸 제가 여러분께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렇죠. 뭐 어때. 뭐 어때. 신경 쓰지 않아요. 합격하고 싶으면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준다. 이거야. 이게 중개 의뢰인의 의무예요. 위반치 제재 갑니다.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속 중개기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비공기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했어. 그러면 뭐냐. 임등치 주겠대. 이걸 우리는 전자라고 외우거든. 전. 전속 중개기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비공기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했어. 그러면 임등치. 이 문장은 두 문장이죠. 전속 중개기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 전속 중개기약을 체결한 개공이 비공기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서 전자가 두 번 있다. 우리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부침개죠. 부침개. 전이 두 장 있다. 전 두 장. 김치전과 파전이 있다. 이거야. 전 두 장. 부침개 두 장. 임등치. 임등치다. 그 다음에 2번. 국토부의 형이 정하는 전속 중개기약 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전속 중개기약을 체결했거나 3년 보존하지 않았다. 이건 서라고 외워. 서. 전속 중개기약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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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다 업무정지거든요. 순수 업무정지인데. 동그라미 2번을 참 시험에 잘 나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렇게 참 잘 나와요. 이건 오로지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사유거든요.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사유예요. 동그라미 2번을 등록할 수 있는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럼 141쪽에 갈 텐데. 이게 뭡니까? 일반 중개기약서 법정 서식. 법정 서식의 내용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보는 건데. 141과 142는 일반 중개기약서. 143과 143과 144는 전속 중개기약서 서식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41. 일반 중개기약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에 만났겠지. 그 다음 밑에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이 갑이라고 하고. 개혁공인중개사는 의리라고 하는데. 밑에 제가 갑을을 전부 다 개공, 중개의리로 바꿔 써드렸어요.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자, 1번. 개공의 의무. 원래 서식은 의뢰의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공의 의무가 있다 이거지. 내용은 몰라도 돼요. 개공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냥 할 말 없이 쓴 거예요. 할 말 없이 쓴 거고. 개공의 의무예요. 자, 2번이 중요해. 중개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다시 중개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자, 반가로 1번이 중개의뢰인의 권리요. 권리.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일반 중개의 계약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서식이 있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다음, 반가로 2번은 의무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이 의무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개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확인설명은 바로 다음 시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확인설명 사항 중에는 4번, 5번 이런 것도 공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약간 정보공개라고 했는데 확인설명 사항이 이것도 들어가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벽면, 도배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확히 확인이 어렵죠. 이런 건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협조를 해주는 거죠. 협조. 그래서 자료 요구에 협조하라는 말이야. 협조. 확인설명하는데 도와주라는 거지. 자료 요구 들어가면 꼭 협조해 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3, 4, 5번은 이렇게 외웁니다. 3번, 4번, 5번은 유중배 이렇게 외워요. 유중배. 유효기간, 중계보수, 손해배상책임. 유중배. 사람 이름인데 김중배 친구의 유중배. 내가 좋나 다이아몬드 줬냐. 다이아몬드가 당연히 좋지. 유중배. 유효기간. 주의할 점 말씀드릴까요? 아까 전속중계계약은 법조문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었죠. 일반중계계약은 법조문의 유효기간 규정 없었죠. 그런데 서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굉장히 잘 틀린 질문을 말씀드릴까요? 일반중계계약서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이렇게 부려야 돼. 서식이 있어, 서식이는. 유효기간이 원칙은 3개월. 약정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계보수는 뭐냐면 지금 중계보수를 받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중계의뢰니까요.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얼마 받기로 하자라고 미리 약정해서 적는 거예요. 더 받을까봐. 중계보수 거래계약에 성립되면 거래가게 몇 프로나 또는 몇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정에 적는 건데 당구장 표시를 알아야 돼요. 뒤쪽 별표 요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했는데 원래 뒤쪽에다가는 중계보수 요율표를 수록하게 돼 있고요. 그 요율표 안에서 약정을 한 얘기지, 당연히. 실비라는 건 나중에 6장 가서 배우는데 실비라는 걸 별도로 받을 수 없다면 틀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중계보수 받고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거구나. 지금 이 정도만. 그 다음에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데 첫 번째는 중계보수나 실비를 과다수령했을 땐 차익을 환급해야 한다라고 이런 말이 서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개공이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유중배에 이렇게 묶어보죠. 유중배. 개공의 의무, 중계 의뢰인의 권리 의무, 유중배. 6번에 뭐라고 써 있느냐. 6번은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의뢰인과 개공 둘이 작성하는 거니까 밑에는 계약자는 중계 의뢰인과 개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맨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명.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돼 있죠. 좀 치사하지만요. 여러분 일반 중계계약서와 전속 중계계약서에다가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로 골라야 돼요. 실제 시험에도 나와요. 서명과 날인을 다하는 건 책임을 짓는다는 의미거든. 그런데 우리 중계 의뢰 받아서 책임질 건 없잖아. 책임질 건 없기 때문에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은요.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일반 전속의 밑에 가면 X로 문제를 고르면 돼요. 나중에 다 돼요. 이게 서명 및 날인까지 다 배우고 나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다음 뒤로 가실게요. 뒤에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권리 이전용.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자, 권리 이전용. 밑에 권리 취득용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권리 이전용은 뭐냐면 매도임대. 우리 매도인을 권리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자죠. 임대인, 임대의뢰인은 임차권을 이전하려는 자고 그리고 취득용.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자에서 취득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이전용은 매도인데 권리 취득용은 매수 임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권리 취득용에는 다 희망자가 들어있어요. 잘 보시면 희망자.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지역. 어떤 종류를 사고 싶니. 얼마에 살고 싶니. 얼마에 사고 싶니. 어디에 있는 걸 사고 싶니. 희망자가 들어가면 다 뭐다? 취득용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중개계약서가 끝났고. 오른쪽이 전속중개계약서. 조금만 내려오면 1번. 개공의 의무가 보이죠. 개공의 의무가 아까 우리 본물에서 배웠던 게 여기 들어있어요.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세요. 그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세요. 정보 공개했으면 지치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세요. 이게 아까 다 본문에 있던 게 여기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은요. 일반에 있냐 전속에 있냐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다는 건 당연히 뻔하잖아요. 이 정도는 이거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게 어디 서식에 있는 거냐 이 말이. 다음 반가로 3번은 성실하게 확인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밑에 2번. 중개의뢰인에게는 뭣도 있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 중개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반가로 1번. 아래 1호와 2호 두 가지는 중개의뢰인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 줘라. 다음 3호는 중개 보수 50%에 해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중개 행위에 소외된 비용을 주어라. 밑에 1호, 2호, 3호. 아까 우리 배웠던 거예요. 본문에서.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이런 말들이 일반에 있냐 전속에 있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 몰라. 알지. 일반에 있는 전속에 있는 말이잖아. 이 말이. 그 말만 된다니까요. 그 다음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반가로 2번. 중개의뢰인의 반가로 2번이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해관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 문장이 141쪽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의 유일한 공통 문장이에요. 141쪽.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부분에서 공통이 들어있는 문장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해관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5. 양서식에 공통으로 기술되어 있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현재까지의 유일한 공통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번 똑같아요. 유, 중, 배. 그럼 양서식이 똑같다는 거지. 비교해 보면 양서식의 유일기간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다. 5. 양서식엔 중개의뢰인과 합의한 중개 보수를 기재해야 한다. 5. 양서식이 기술된 개공의 선회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5.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6번 똑같아.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저 밑에 개공은 서명 또는 나린. 밑에 보면 틀린다고. 똑같아. 뒷장도 똑같아. 뒷장도.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공부하는 부분이고 처음 하실 땐 좀 부담되죠. 아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부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양쪽 의뢰를 만났어. 이제 오른쪽 2절은 기본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윤리는 뭐냐. 양쪽 중개 의뢰를 만났으면 만난 거고 본격적인 중개 행위가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혁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배우고 본격적인 중개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은 기본윤리, 3절 가서 확인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기본윤리까지 가는데 간단한 건데 여기도 시험에 나와요. 법의 29조 읽어볼게요. 개공과 소공 체크하시고 개공하고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개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수행은 누가 하는 거야? 개공과 소공이 하는 거죠. 보조원은 이런 문장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전문 직업인이래 또. 법조 문의야. 29조 1항 우리는 개공과 소공이 되는 순간 전문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의사나 변호사 이별 누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전문 직업이 된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다니셔야 되냐. 품위 유지. 품위를 대충대충 다니면 안 된다. 항상 깔끔 단정하게 다니셔야 되고 트레이닝, 쓰리파 이런 거 안. 그럼 품위가 떨어지게. 품위 유지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뛰어도 안 돼. 항상 걸어다니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셔야 된다. 아무리 추워도 항상 단정하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라. 신흥성실 의무에야 결국은. 결국은 이런 건 신의와 성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든 신흥성실이 뭐냐. 중계를 함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만약에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내가 했는데. 권리분석을 대충대충 했어. 그리고 이걸 설명을 했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 발생했다면. 개공이 설명을 아는 건 아니잖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신의와 성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흥성실이 이게 대충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대충 쓴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중계돼.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나오면. 너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야. 라는 근거 조문입니다. 신흥성실 의무다. 밑에 설명을 드렸고. 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갑시다. 간단하게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거든요. 선관주의 의무는 우리 법조문은 아니에요. 법조문은 아니고. 판례에서 개공에게 부의하고 있는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좀 간단히 부의한 설명을 드리면요. 선관주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계계약. 중계계약은 중계의뢰인과 개공 둘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잖아요. 이 중계계약은 민법에 있는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에 정해진 15가지 계약을 학자들은 전형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상엔 채권계약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대표하는 15가지의 계약을 민법에 정해두고. 이걸 학자들은 전형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전형계약 15가지 중에서 우리 민법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뿐이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중여도 있겠지, 중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화해, 조합, 종신정기금, 임치, 여행계약. 이렇게 15가지가 있는 게 민법상 계약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그런데 중계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정해진 계약은 아니죠. 그래서 전형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계계약. 방금 제가 읽었던 것에 중계계약 없잖아요. 중계계약이 민법에 있다면 민법에서 배우겠지. 중계계약은 민법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전형계약이 아닌 계약은 항상 전형계약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러면 중계계약에 엄마가 있다는 거지. 민법에. 그걸 착자들이 찾았더니 바로 위임계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더라. 중계계약이라는 것이. 그러면 위임계약은 뭐냐. 위임계약이라는 건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인데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이라고 부르고 일처리를 맡는 자를 수임인이라고 부르더라. 변호사에게 변호를,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사에게 진료를,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 일처리의 일부를 맡기는 것. 또 마트가 콩나물 좀 사다 줄래. 이런 걸 다 위임의 종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계계약은 위임에서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중계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위임계약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위임계약은 뭐냐. 아니, 중계계약은 중계의뢰인이 개업공인중계사에게 중계를 맡기는 계약인 거잖아요. 똑같진 않으니까 이제 요거를 달리 만든 거죠. 말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개업공인중계사는 그 위임에서 수임인 자리에 들어가는 자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민법. 이건 민법에 있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임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는 수임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에 681조에 나온대요. 681조에 보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개업공인중계사도 이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이 판례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계사와 중계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또 개업공인중계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계의뢰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동그라미 1번만 잘 아시면 된다. 선관주의 의무가 무슨 뜻이냐는 몰라도 되는데 밑에 2번에다가 적어드렸어요. 보통의 사람이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에서 어떤 직장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그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 이 사람은 그 지위에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주의 의무는 있어야 돼 라는 걸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뒤로 가시면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진정한 소유자 확인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A는 실제 땅주인입니다. 실제 땅주인이고 B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인데 개공에게 찾아와서 내 땅 좀 팔아줘 이 사기꾼이 A땅을 팔러 온 거야. 개공에게 이제 땅 팔아왔으니까 개공이 이제 그러면 내가 등기부를 떼 볼게요. 등기부를 떼봤더니 소유자가 A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B한테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B가 B가 A의 A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본 주민등록 등본은 사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개공이 아니 이거 말고 신분증 보여달라고요. 그랬더니 B가 내가 지금 신분증 잃어버려가지고 급하해서 이거 다 갖고 왔다고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냐고! 그랬더니 개공이 미안하다고 맞겠죠? 이러면서 C를 찾아서 찾아서 이제 이 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설명해 줘. 설명해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자가 돈 받고 튀어버렸어. 그때 손해비상 청구를 했지. 그랬더니 개공이 나 이 사람이 제시한 자료로 설명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리고 중개사법 찾아봐봐 신분증으로 확인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개공은 당연히 이 자가 진작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을 텐데 확인할 의무가 있을 텐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신의와 성실로 중개하는 말도 있고 또 위임계약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같으므로 너에게는 어떤 의무도 있고 선량한 관례자의 주의 의무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자 사진도 없는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이것은 너는 대충대충 중개한 것이고 너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유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결국 너는 무슨 의무 위반? 신흥성실 의무 위반 선관지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비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어. 또 너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도 있어. 자 그리고 밑줄친 게 중요한데요.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할 게 있는데 설명해야 할 항목 중에는 권리관계라는 게 있고 이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중개 대상물의 진정한 중개 대상물의 진정한 권리자냐 이것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호와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너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는 얘기지. 지능성실의무 위반이고 그랬더니 결론이 책임지라고 나왔잖아요. 1년 뒤 어떤 일 있었냐. 딱 1년 뒤에요. 또 실제 땅주인 사기꾼 땅 팔아줘 이번에는 A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요. 사진만 바꿔치기해서 보여줘요. 개공은 당연히 속았지. 속았고 거래중개하고 본받고 튀어버렸어요. 또 비극적인 사실은 A와 B는 실제 형제간이었어요. 형제간 얘가 친 얘가 동생이 친형이야. 친형이 동생 땅 팔아먹고 튀어버린 거야. 나빴놈. 이때 이제 개공은 뭐라고 항변해요. 나는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뭐가 문제냐. 판사님은 그래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 이 사람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 그리고 주민등록증 얼마든지 위조도 가능하지 않냐. 그러지. 또는 이걸로 충발한 건 아니고 적어도 계약서 쓸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등기 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하죠. 등기필증의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넌 이걸 확인해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는 거야. 신용성실 의무가 있고 너 책임지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개공이 아니 아니 판사님 아니 작년에는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된다며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진정 말씀하시던가. 어?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너 개냐? 작년에 개야? 근데 쟤네는 얘기해요. 좀 개 아니고요. 아 작년 작년 그거 작년 그거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였을 뿐인 것이지. 네가 주민등록증 까지만 확인하면 책임이 100% 면제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 판례. 그래서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말 나오면 그렇게 찾으면 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면 등기 권리증의 소지여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 개공의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 확인하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걸로 책임을 다한 것이 다음 틀려요. 틀립니다. 이때 판례 1번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판례 1번은 그 뒤에 확인설명 공부할 때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근저당권이 있을 때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대. 판사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로 채권 최고액만 확인되거든요.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좋하다 하면 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면 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개공이 실제 채무액을 잘못 확인해서 의뢰인이 지금 알려달라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 확인해서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땐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어. 이게 뭐냐면 개공이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의뢰인이 나는 이걸 알아야 계약할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나중에 거짓 정보에서 손해를 입었다. 이때 개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어. 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또 제대로 확인했다 안했다 안했다 이거지.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한다 하면 어떻게 해라? 제대로 해라. 그 얘기가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는 뭐냐면 이런 얘기지. 1번의 세부천줄 실제 피담부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준결의부에 위반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야.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일단 밑줄친구 두 줄이 중요하다. 밑에 2번은 그냥 밑줄친구만 읽어보세요. 1번하고 비슷한 거니까. 3번은 아직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비밀누설금지의무에요. 이건 우리 법정원입니다. 29조 2항 일단 거기에 중요해요. 개혁공인중개사 등 이만큼 비밀누설금지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혁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다. 이거지. 우리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 있죠. 읽어볼게요.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라고 쓰냐면 살짝 예외라고 쓰세요. 이 의무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개공 등은 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사람이나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중개하다가 얼마나 비밀을 알게 됐냐 뭐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있다 하면 뭐 설명할 잘 지켜주라 이거야. 잘 지켜주라 이거지. 뭐 집에 뭐 하자가 있다. 큰 하자가 있는데 뭐 귀신 나온다는 거 뭐 예를 들면 보이는 걸 어떡해. 그렇잖아. 이런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더 예를 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냅두세요. 더 예를 들 수는 있지만 그만할게요. 자 이런 게 있으면 비밀 지켜줘라. 자 그리고 이어서 개공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이 말은 영원히 지켜라 이 말이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말은 못 하겠 거예요. 안 되겠어. 말하고 싶어다 폐업할까 봐 말하고 싶어다 폐업할까 봐 영원히 이 의무를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의무는 중개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의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특히 입이 좀 가벼우신 분들은 매우 힘든 의무에요. 그 많은 걸 다 담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 이게 좀 가벼우신 분은 이 직업이 안 맞을 수 있다. 좀 신중하게 오늘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나는 그 다 그 담고 못 가. 나는 이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잘하게요. 잘할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모두에게 유어지는 의무라는 거야.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중개 보조원도 이 의무가 있다면 5로 해야 돼요. 왜 보조원에게 왜 의무를 주냐면 개공이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고 보조원에게 야 니가 말해. 이럴까 봐 이럴까 봐 이제 보조원에게도 의무를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쪽 폐업했거나 고용관계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될 의무니까 계속 지켜야 됩니다. 다음 밑에 주의 폐업한 후에 비밀을 누사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그때도 벌합니다. 자 예외 주의할 점은 이 의무는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외가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땐 비밀을 주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외가 그럴 때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제외하고 비밀을 지켜라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비밀을 누사할 수 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살 사람한테는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3번은 증인 청문회 이런 걸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위반 시 제재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증여 천만 원 이하 벌금 이하 홍내망대에 소문내고 다니면 감옥 간다는 거 다만 밑줄 중요합니다. 이 의무에 위반했어도 피해자의 명치하는 사회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다. 라고 우리 법에 규정돼 있어요. 중개사법에 이런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반의사 불벌죄 위반은 위반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처벌을 원치 않느냐 손해배상에 합의가 된 거야. 한마디로 돈으로 입을 막아줬다는 얘기야. 단순한 폭행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살짝 때렸어.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전치 1줄에 전치 2줄에 옥신각신해 네가 잘했네 또 때린 놈이 잘못한 거죠. 어쩔 수 없지. 손해배상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합의 풀려나는 거 이런 걸 부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만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됩니다. 다른 건 포함되지 않고 이것만 그래요.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확인 설명 의무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